송혜야 네? 수고하세요 오늘 이거하고 일과 특히 끝냅시다 고개 돌아보세요 여기 뒷부분은 그냥 간단한데요 한 번 봅시다 이거 맞죠? 해보세요 케빈이 얘기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끝났던 거 대화 바로 앞에 문장 기억납니까? 학교에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코스튬 프레이더 하자고 그랬죠 그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연장해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케빈이 이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거 테마라고 그랬죠 근데 발음은 theme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제는 vegetable 채소로 가자 야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희 채소하고 야채 차이점 알아? 야 하진이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 내가 채소하고 야채 차이점이 뭐니? 그랬더니 채소는 뭐라고 야채한테 얘기해 줬잖아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처음 들어보는 그래서 아 내가 그랬거든요 하여튼 best of them입니다 My character 그중에서 이제 내가 고른게 뭐? 테마토라 골라구요 그래서 메인 클로즈 주된 복장은 레드 셔츠 빨간색 셔츠에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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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츠 그린 바지요 녹색 바지에 토마토래요 근데 왜 토마토가 이렇게 됩니까? 빨간색 셔츠에 초록색 바지 정보 해줄 때 수고 어? 수고 이건 토마토가 아닌데? 내가 할 때 네 그냥 그리기 좀 이상한데? 케빈은 정상인에 맞는 걸로 자 accessory는 그린 햇 초록색 어 fresh health sign sign은 표지판 얘기하는 거지 여기 표지판 fresh 신선한 and healthy 건강한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요 그쵸?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클래스 theme은 animal sign 동물로 잡았네요 여기는요 너 자신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시가 나오는데 마이 캐릭터는 배트맨 메인 클로즈는 dark grey 자켓 짙은 팬색의 자켓이고 액세서리는 a pair of wings 한 쌍의 날개 a black mask 배트맨이네요 그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샘플 다운로 what 무엇이니 너의 클래스 주제가 무엇이니 for 뭐를 위한 학교 축제 파레이드를 위한 예를 들으니 우리는 최소로 정했어 what is your costume character? 너의 costume 캐릭터는 뭐니 내 캐릭터는 토마토야 or your main clothes 너의 주요 복장은 뭐니 they they 가르치는 건 clothes 그 복장들은 a red shirt green pants 뭐지 what kind of accessories 어떤 종류의 액세서리를 you going to use 사용할 예정이니 I'll use a green hat 초록색 모자 very fresh healthy 신선하고 건강한 이라는 표지판 I'll use a 초록색 모자 초록색 모자 수업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거죠 Hey, what do you think? 이거 꼬마하네, what do you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My tomato costume 나의 tomato costume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 거지같아 보여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You look like a real tomato 의칭도 아닙니다 너 진짜 토마토처럼 보여 In a red shirt and green pants 빨간색 셔츠와 초록색 팬츠를 이는 착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입고 있으니 너 진짜 토마토처럼 보여 전사님 좀 조심하시고 Thanks, 고마워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혹은 feel like I am 됐나요? Now, add 추가하고 싶어 A green hat Fresh healthy I want that 주어 동사 If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 글쎄? 나 궁금해 사람들이 Will like the accessories 그 액세서리들을 좋아할지 안할지 나 궁금해 Gay 사람들 사람들은 Will take you for 너를 간주할거야 Take 다음에 4 좀 체크하시고 너를 진짜 토마토처럼 생각하니 개꿀 자 하여튼 근데 Take A for we 됐나요? A를 B로 간주하래 그냥 사람들은 너를 진짜 토마토처럼 볼거야 간주할거야 이런 시대를 전사님 조심하세요 알았죠? 복잡을 입고서 In 착용을 나타내고요 Take A for we 됐나요? 그 다음 풀메 샘플 다 알아보고 Hey, what do you think about My bad costume 나의 박쥐 코스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You look like 너 뭐처럼 보여? A real bad 진짜 박쥐처럼 보여? In 입고 있으니까 짙은 회색의 자켓을 입고 있으니까 고마워 I would like to add a pair of wings 나 한 쌍의 나름에 와 블랙 마스크를 나 추가하고 싶어 나 궁금해 사람들이 그 액세서리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 다음 Take A for me 너를 진짜 박쥐로 간주할거야 됐나요? 어 한 번 읽어보세요 이게 끝이죠 그치? 읽어라 넘어가야 되겠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준비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기에서도 시험지 많이 나옵니다. 무십게 보면 안 됩니다. 알았죠? 꼭 잘 보세요. 가급적이면 남기하시는 걸 권유합니다. 알았죠? 배달 배달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과 갑시다. 1과 책들 펴놓으시면 돼요. 네, 답장 1페이지 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 instruments, cy shotgun. 리 Sven 한 вкус Shaw. 리 Fridays 스피 będą합니까? Q. 포기시 sickness 예정입니다. Do you listen in for me? 여기 보세요. ары! What! 것은 이쁘ность kroup 입니다. 이건 감탄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감탄문 배웠을 텐데요.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감탄문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시험제 나중학교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본 문법자 같은 데 처음 보면 감탄문이 다 있을 겁니다. 감탄문은 두 가지 종류예요. 왔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하우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명사를 감탄하면서 강조할 때는 왔을 씁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할 때는 하우를 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감탄문은 공식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왓, 어, 형, 명, 주, 동. 그래서 하우는 하우, 형, 부, 주, 동입니다. 알았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겁나 외웠던 겁니다. 왓, 어, 형, 명, 주, 동.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여기도 보시면 왓 좀 찍고 하세요. 왓. 앞에 인이라서 언 써야 되고요. 왓, 어, 형, 명, 뒤에 주, 동, 사 생략된 겁니다. 왓, 어, 형, 명입니다. 알았지? 주, 동, 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됐나요? 중요한 건 저기 왓 자리에 하우스 씁니다. 윤정님. 알았지? 왜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을지 모르겠냐? 덜. 그냥, 아, 나 인테레스팅 덜. 그랬어요. 이거 재미있는 인형이네. 인테레스팅이 아닌 지적하시고. 재미있는 인형이네. 흥미로운 인형이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동, 사는 생략된 겁니다. 알았지? 덜으로 쓰시켜야 돼서 왔었어야 된다는 거. 감탄문 꼭 알아주시고. where did you get it?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얻었니? 어디서 얻었니? 어디서 훔쳤어? 아니, 아까. where did you get it? 너 그거 어디서 얻었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 I made it myself.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뭐야? 이거 셀프로 끝나는 거. 나 얘기 잘 들어놔. 제 귀대명사라고 얘기해요. 문법용으로요. 제 귀는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어와 목적어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주어와 있는 걸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 똑같은 걸 때 셀프랑 셀프지 붙여줍니다. 단수일 땐 셀프, 복수일 땐 셀프지 붙여줍니다. 흔히. 근데 제기대명사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기적 용법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강조적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기적 용법과 강조 용법을 구별하는 것은 그 셀프나 셀프지를 붙은 것을 생략했었을 때 말이 안 되고 문장의 성분, 구성성분, 즉 목적어가 빠져서 불안전한 문장이 돼버리면 그건 제기적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조 용법은 정말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써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장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I가 주어고, 메이드가 종사고, 이시 목적입니다. 이 My 셀프는 강조적 용법이에요. 빼도 선정 없어요. 됐나요? 해석해보면 되죠. 내가 그것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My 셀프는 강조라서 우리나라 말로 그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라고 직접이라고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예, 네. 됐어? 굳이 쓰고 싶으면 Me를 쓰는 게 아니라 My 셀프를 써야 되고 빼도 글 자체는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기대명사의 강조적인 법이에요. 근데 봐봐요. He, killed, himself 하면 두 개가 같으니까 쓴 거죠. 그가 그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자살했다 이 뜻이 되잖아. 이거 없애봐. 목적어가 날아가는 거죠.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지. 이걸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고? 제기적인 법이에요. 이해 되냐? 이건 생략가능, 이건 생략가능. 이해 됐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I made it myself. 내가 그걸 직접 만들었어. My 셀프를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Dear Michael, 너 마음에 드니? 그랬더니 아, 물론이야. I like the pattern of the fabric. 그 천에 있는 패턴은 아, 단어 안가네. 긴 페이지에 다뤄보세요. 마음에 보시면 어휘라고 써있는 거죠. Family은 천, 직물. Material. Material은 재료, 자료 이런 뜻입니다. 세컨드 핸드는 중고의, 퍼스트 핸드는 직접의, 그 다음에 패널은 양식, 패턴. 근데 무늬, 문양 이런 뜻이 있어요. 됐어요? 자, 마음에 들어. I like the pattern on the fabric. 그 천의 무늬가 난 좋아. I found it. 나 그 천을 발견했어. 이 시 가르치는 거. 바로 그 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시대명사 it은, 앞에서 언급된 걸 다시 가르칠 때 쓰는 겁니다. 알았지? 여기 it 써야 됩니다. once면 안 됩니다. 알았어? 그냥 그 인형에 사용된 바로 그 천을 얘기하기 때문에, it으로 받으셔야 돼요. 알았죠? 만약에 one으로 받으면 그냥 일반적인 다른 모든 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I found it. 나 그 천을 발견했어. 어디에서? 중국 풍경에서. Wow! Isn't it hard to make dolls? Isn't it hard? 어렵지 않니? 여기 it is 뭐예요? 가짜 주어입니다. 알았죠? it들이 가르치는 거,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it는 해석 안 합니다. 가짜 주어. 어렵지 않니? 뭐하는 게? to make가 진짜 주어져. 인형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니? 라고 물어봤고, 나 막 부정으로 물어봤지. isn't. 영어에서는 부정문으로 물어보든, 긍정문으로 물어보든, 대답할 때는 무조건 긍정문으로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예. 이거 뭐? 어, 힘들었어. a little.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됐나요? 하지만 I enjoy. I enjoy. enjoy 다음에 I ing. 나 즐겨. working. 작업하는 거. with fabrics. 천 가지고 나 작업하는 거. 나 좋아해. 개념 내용만, 여기 뭐 있었어요? 여기 원이 뭔데요? 그냥 일반적인 인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얘가 만들어주는 거 아무거나. 이수로 만들면 안 돼. 알았어. 대명사 조심해야 돼. 지금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 알았지? 나 그럼 인형 하나 만들어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아냐? 만약에 여기 있으면. 네가 만든 그 인형. 지금 만들어 갖고 있는데. 이걸 또 만들어달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미 있는 건데. 알았죠? 원으로 받아야 돼. 부정된 명사. 정해지지 않은 거. 됐어? 그래서 인형 하나 나한테 만들 수 있니? 그랬더니 물론이야. You can kick this if you want. 물론인데. 네가 원하면 너 이거 가져도 돼. 그냥. 원. 땡스. 원. 새로 만들어 줘. 너 그거 니 거잖아. 네가 갖고 놀아쳐나. 나 새 것만 줘. 그 말은 없습니다. 알았죠? 됐나요? 됐어요? 이거 여기 봐. 대명사 1. 부정대명사 1. 셀프. 이 시간 익히는 거 뭐. 얘는 지시대명사야. 얘는 가짜 좋아. 얘는 진짜 좋아. 이거 부른 거 많아. 알았지? 읽어보세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거까지 보고. 오늘 봅시다. 옆으로 가세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너 뭐 할 예정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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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고잉투는 동사원형 섰지. 여기 비고잉투다 하면 명사원지. 위에 있는 비고잉투와 아래 있는 비고잉투는 다른 거야. 위에 있는 비고잉투는 윌인데 아래 있는 건 이거 진액형이야. 고우. 가다. 이해 됐어? 그래서 나 현재진행형은 계획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나 갈 예정이야 라고 해서 가는 거야. 알았죠?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어색하잖아. 그렇지?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진행을 써야. 알았죠? 이건 진행형입니다. 아 나 제주도 할 거야 가족이랑 함께. will will 우리 하이킹 할 거야. 여기도 will be ING 미래진행입니다. 뭐 하고 있는 중일 거야. 우리 뭐 할 거야. 하이킹 할 건데 야 우리 동네 어디 제주도에 한라산 가고 뭐 동네에 산 가고 이건 다 하이킹이야. 너네 크라임이라는 단어 알지. 그건 전문 사막인들이 에벨스타로 올라갈 때 쓰는 단어야. 알았죠? 그러니까 나 등산 갈 거야. 근데 크라이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네 프로 사날린이라고 그래. 알았어? 우리 무조건 산에 가는 건 하이킹입니다. 우리는 하이킹 할 거야. 등산 갈 거야. UP TO 까지죠. 다 정상까지. 한라산 정상 가면서 하는 거야. 안 가봤어? 나도 안 나갔습니다. 자 가봅시다. 나 아들더라고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한라산 맨 위에 뭐 있죠? 백록담 있죠. 그렇죠? 모르는 거 아니지? 한라산은 백록담이야. 천지 아니야. 알았죠?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정상만 보기 좋다고 해요. 나 지리산도 가보고 싶어. 아들도 좀 크면 한번 가보려고 해요. That's awesome 그랬는데 이 단어 좀 적으세요. awesome. awesome이 또 뭔가요? 어. 천지 선생님 왜 이렇게 써도 돼요? 내가 봐봐. 자 여기 봐봐. awesome은 멋진, 놀라운,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좋은 뜻일까? 좋은 의미야.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나쁜 뜻이 있어요. 나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단어 거 알아두세요. awful. awful은 끔찍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awesome과 awful. 뭐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거랑 비슷한 형태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terrif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errific도 굿입니다. 그래서 멋진, 좋은 아주 엄청나게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반대만 했어요. 외울 때 같이 외우세요. 알았죠? 얘네들은 좋은 거, 얘네들은 나쁜 거. 그냥 이런 거 해주는 게 선생님 역할입니다. 알았지? 시험 단어들 조심하시만 해요. 알았죠? 기본 어휘야. 멋진, 좋은, 끔찍스러움. 멋진, 좋은, 끔찍스러움. 그냥 단어 꼭 정리해 주시고 단어 헷갈리스러움. 단어 헷갈리스러움. 스펙에 헷갈리는 것들도 정리해 준 거니까. 그 다음 that's awesome. 꽉 멋지다. Do you enjoy hiking? Enjoying your life? Do you enjoy hiking? 너 등산하는 거 좋아해? Absolutely. 절대적으로. 진짜 좋아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과에서는 definitely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같은 겁니다. 알았죠? I enjoy working up the mountain. 나 산 위에 올라가는 거 나 되게 즐겨. mountain trails. 트레일은 길. 했어? 등산길, 등산로. What are you going to this weekend? 너 주말에는 너 뭐 할 건데? I'm going to ride. 나 탈 거야. My unicycle. Unicycle이 뭐라고? Unicycle이 뭐라고? 외발 자전거. 그냥 너네 외발 자전거 타본 적이냐? 야 안 타봤어? 나도 안 타봤어. 자. 근데 나 타는 거를 본 적 있어. 여러분도 본 적은 있을 거야. 알았지? 내가 본 건 공원에서 아빠랑 아내리랑 같이 타봐. 둘이. 같이 타고 가는데 아빠 나도 저거 타고 싶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손잡고 왔어. 알았죠? 조용히 해. 이러면서. I want to ride my unicycle. 나 외발 자전거 타려고. along the, 한강. along the, 뭐뭐를 따라서. 한강을 따라서. Unicycle? 외발 자전거? You bought a unicycle? 넌 unicycle 샀어? 예. I got one. For my birthday. 나 생일 선물로 지난달에 나 원. Unicycle 한 대 받은 거야. 여기 원으로 말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알았죠? 그럼. Can I try it someday? Someday는 미래 언젠가? 그냥. 미래 언젠가 나 그거 한번 타볼 수 있을까? Sure. 물론이야. You can come with me next weekend. 너 나와 함께 해도 돼. 다음 주말에. 됐어? 읽어보세요. 그래서. 으쐈고. 그 후에 잔으면 좋겠지? 네. 네. 아니요. 괜찮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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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lready received continue Let's have all of it All of it E포도 Please leave it Which club Are you going to join? What? You want to enter 비고잉도 계속 나오네요 Well, I think, 형, 나 뭐라고 생각해? Join me, 나 가입할까 해? The traveling club, 여행 동말이 Because, 왜냐면, I enjoy running about new places 답 안에 써 있습니다 나 새로운 장소에 관해서 배우는 것을 즐기거든 Enjoy는 뒤에 ing 그 다음, 2번이요 Which club do you want to join this year? 너 올해 어떤 클럽에 가입하기로 하니? I think, 형, I think, 형가 반복되네? 그치? 나 뭐라고 생각해? 뭐 할까 생각 중이야? Join in the baking club 빵 굽는 제빵 동아리인 건데요? Wow, I didn't know 나 몰랐어 그 다음, 여기 Be interested in, 우리 많이 맞춰줘 그치? 어디, 어디에 관심 있는지 난 니가 baking, 빵 굽는 것에 관심 있는지 나 몰랐어 Yeah, I enjoy making bread and cookies 나 빵하고 쿠키 굽는 거? 나 즐겨 That sounds cool 어, 멋지다 야, 그럴 수도 있지 모르고, 어쩌면 나는 빵하고 쿠키 먹는 걸 좋아해 자, 그 다음이요 Which club? 어떤 동아리에 do you want to join this year? 가입할 거니? 나 뭐 할까 생각 중이야? Drawing club 그림 그리는 건 뭐예요? I didn't know 어, 나 몰랐어 You are interested in, 니가 그림에 관심 있는지 몰랐다 아, 계속 반복되어 줘 나 enjoy drawing flowers into trees 나 꽃하고 나무 그리는 거 즐긴다 That sounds cool, 멋져? 다음 야, 대화가 너무 웃기지 않나? 너 뭐 하는 거 좋아해? 이거 하는 거 좋아해? 어, 멋져 너 뭐 하는 거 좋아해? 이거 하는 거 좋아해? 어, 멋져 Which club do you want to? 너 어떤 클럽이 모르는 거 아닌가? 나? Polographic club 이거 사진 동아리인 건가요? Wow, I didn't know you were interested in taking photos 얘들아, 사진 찍다 할 때 take라는 동아리 잘 씁니다 Take a photo 하면 사진 찍다 복수일 때는 take photos 이렇게 쓰면 되는지 그치? 아, photographs Taking photographs 나 사진 찍는 거 찍는다 Be interested in 다음에 이미 전사니까 taking 써 줘야 돼요 사진 찍다는 take photographs Yeah, I enjoy working in nature and taking landscape of photographs 나 자연과 자연에서 걷는 걸 찍고 그 다음 풍경 사진 찍는 거 다 찍는다 여기, I N G enjoy it 되는 거고 여기 I N G don't know 끝나요? That sounds cool 멋지다 그래서 end 다음에 take a game 조심하시고요 안녕 여기도 데려오세요 어려운 옷을 씁니다 어? 그러니까 이럴 때 뭐 하나, 전부 다 닿으세요 얇은 장발로 알아서 감기 걸린 게 딱 좋아요 조심하세요 그 하승이한테 내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그 외부 지문 두 개 있잖아 그 뭐지? 공준호 오빠하고 그 주커버그 오빠하고 그거 두 개 말고 다른 거 또 있죠 브레이킹 뉴스 라고 해가지고 다른 것도 있었지 그 뭐지? 영화 제작자 이거 이런 거? 그걸 시험 좀 안 들어가요? 그거 애니메이션 제작자 나왔던 어 그걸 안 들어가요? 전 수업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시험범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건 안 들어간다고? 아니요 그럴 거 같은데 그거는 안 들어간다고? 시험범이 나한테 알려준 게 외부 지문 두 개만 들어간다고 난 들어본 거 같은데 그치? 그 다음에 왜 남자 사진 하나 또 있더만 브레이킹 뉴스에요 그거 안 들어가요? 아니에요 언니 언니들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내가 뭘 준비를 해주는가 이런거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얘기해줘야지 얘들아 나 누나 얘기하니? 얘네들 자꾸 이다시고 나오면 내가 학교를 다녀야겠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가 알기로는 지문 두 개만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 지문도 보니까 너희들 나가준 거 있어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따로 공제가 없었어요 그거는 공지 있었죠 그 두 개는 들어간다고 봉준 오빠하고 그거 있었지 그거 스티븐 짭새 오빠하고 그거 있는 거 그치? 그거 두 개는 들어간다고 했지 네 그래요 혹시 학교를 가게 되면 그러면 아 근데 그 버스 쪽수로 나 그 포함에 나 그 블랙캠이스가 그 바서를 들어갔는데 그게 그 쪽수가 공지에 어떻게 뭔가가 네 그럼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 내용이 아 내용은 들어가는 건 아는데 그 지문 자체가 나오냐고요? 색상완도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네 네 니네 담임 선생님들하고 연락 되나요? 영어생님하고 연락 알아요? 네 영어생님 통해서요 물어봐요 그럼 좀 물어봐 주세요 시험보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내가 그걸 수업을 해 주죠 응 그니까 그 지문을 나눠주는 그게 그 지문 자체가 그게 교과세는 없는 지문이야 내용은 맞는데 없는 지문이라고 문장 자체가 그래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랑 얘기도 해 줘야 돼 알았지? 응 정말 시작합시다 가면서 셔틈 공감도 안 Lat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안 나와 그치 알았지? 응 다 눈이 안 채워? 내가 손님들 엄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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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주헌아. 여자애가 이제 불렀습니다. You don't like your deep in thought. What's up? You don't like 너는 뭐처럼 보여? You don't like 그 다음에 다시 생각된 겁니다. You don't like that. 너 뭐처럼 보여? 너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여. 그랬어요. 너 고민이 많은 것 같아. 너 깊은 생각에 빠진 거 보여. What's up?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Well. I'm going to enter a cooking contest for teams. Now. 참가할 예정이야. A cooking contest. 요리 경연대회. 10대들을 위한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야. Be going to. That's great. You are right. So.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그래서. 무엇이 문제처럼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니.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더니. Seems to. 동성언역. 그렇죠. 무엇이 문제인 것 같니. 그랬더니. I just can't be some idea. 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의문사 측정사 체크하시고. 무엇을 요리할지. 이거 시험 문제 잘 내지를 않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의문사 측정사는. 의문사 측정사는. 주어. should. 동성언역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just can't decide. what. I should cook.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됐어요? 이건 공식이니까. 좀 알아 두세요. 의문사 측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성언역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what. I should cook. for the parent tes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 잘 내진 않는데. 중학교 때는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잘 안내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알아보세요. 됐나요? 그래서 요리를 뭐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렸다는 거죠.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You should choose. 넌 골라야 돼. One of your seafood dishes. 너의 해산물 요리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You are really good at.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 이 뜻이지. Be good for는. 뭐뭐에 좋다. 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너. 대미 가르치는 건. seafood dishes. 받는 말이죠. 그죠? 너. 정말로 해산물 요리 잘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 Maybe. You are right. 네가 말할지도 몰라. Which one? 어떤 요리? Should I? 그럼 내가 해야 될까? Your crab sandwiches are really delicious. 너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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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살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개가 아니라. 자. 너의 개살 샌드위치가 are really delicious. 정말로. 맛있더라. Are. 미동사 썼으니까. 표현사 써야 됩니다. 그니? Thank you. That's a good idea. 개가 크래비죠. 그죠? 대게가 영어로 뭐라고요? 지랄. 대게가 영어로 뭡니까? 대게가 영어로 뭡니까? 너네 대게. 대게라고 얘기하니까. 대짤은 오로지 큰 개밖에 안 보이죠. 그죠? 큰 개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 대짤은 대나무 대짤입니다. 개들 다리보면 대나무처럼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게라고. 대개는 영어로 쏘 크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쏘 크랩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어디가서 대개가 영어로 뭐야 그러면 대개가 영어로 뭐야 그러면 킹크랩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죠? 다른 거야. 알았지.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요. 옆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직 많이 모으세요. 자, Are you ready for? 너 준비됐니? The career plan presentation next week. 다음 주에 있을 진로, 직업, 계획, 발표 준비했어? 나라로? 전혀 안 했어. 그래서 I mean, 난 의미한다. 뭐를? I still, 여전히 이 돈도 모르겠다라는 걸. 뭘 몰라? What wants to do in terms of career? 인턴 수업은 수업 외우셔야죠. 잘 나오는 거니까. 진로적인 측면에서 왔다면 I가 생각된 거지. What I want to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생각된 게 아니라 빠진 거지. 잘라주세요. 내가 진로 측면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나 여전히 잘 모르겠어. 여러분 고1인데 혹시 나 대학 가면 뭐 전공해야지 이런 거 결정해놨습니까? 해놨어요? 10명 물어보면 9명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알았죠? 선생님은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실 분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는 것보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빨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바로 수시예요. 됐나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고1 때부터 같은 동안에, 같은 활동, 같은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애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하시기 바래요. 알았죠? 선생님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그것만 나갔었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거. 여러분도 빨리 그러시기 바래요. 알았죠? 선생님은 검사를 하고 싶었어요.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범인 잡아다가, 이 새끼 벌 주세요 라고 판사한템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런 줄 몰라도 수학이 너무 싫었고, 그래서 문과를 갖고 학교도 그래서 법학과를 갖고. 그런데 사법고시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안 한 거죠.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시험이 나를 싫어했어요. 알았죠. 시험 볼 때까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도 빨리 정하세요. 알았죠. 하여튼, 나 진로적인 측면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걸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빨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It's a big problem. 그것들이 큰 문제다. I think, 나는 생각해. 계속 표현 같은 표현 나오네. 나는 생각해. 너 뭐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You should talk to a career mentor. 너 진로 멘토와 이야기를 네가 나눠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Talk는 자동차라서 뒤에 뭐 사고 싶으면 꼭 전지사 써줘야 됩니다. Talk to, 누구에게 말하다. Tell her about, 몸에 관하여 말하다. 이렇게 된 거죠. Career mentor, 진로 멘토. What's a career mentor? Career mentor 뭔데? 그랬더니, It's someone. 그거 어떤 사람인데. Who? 주격 관계되면서. Someone은 단수 취급합니다. SV 치셔야 됩니다. Give advice. 조언해 주는 사람이야. About what? Career planning. 진로 계획에 관해서. My mentor. 내 멘토는. It's very helpful. 졸라 도움이 됐어. Who? 멋지다. How did you find a mentor? 너 멘토 어떻게 찾았는데. I sign up for. Sign up for. Sign up for. 등록하다 이렇게 뜻이죠. Register. 등록하다. 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등록했어. On the school website. Only you. 그치? 어? 그치? 어딨냐? For the reader. 맞냐? Career on the school. 어, only you. On the school website. 학교 웹사이트에. 멘토링 프로그램에. 나 등록했어. I see. 알겠어. So. 그래서. Did you talk to your mentor? 너의 멘토에게. 너. 어. You talk to. 너의 멘토에게. 말했었니? 말했니? 아웃고스. 물론이야. She suggested. 그녀는 제안했어. 여기 봐. Suggest는. I inch만 옵니다. 여기 to talk 쓰시면 안돼요. 알았어요. 어. Enjoy처럼 뒤에 I inch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녀는 제안했어. Taking a Career Exploration Test. 진로 탐험 테스트를 볼 것을 제안했고. And I did. 나는 그렇게 했고. I'm waiting for. 나는 기다리고 있었던 result.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I've been talking about the result in my presentation. 그래서 나 뭐에 관해서 말할 예정이야. 그 결과에 대해서 내 발표했대. 그냥. 그냥. Sounds great. 멋지다. I'll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한번 살펴보다 해주시죠. 나 한번 살펴볼게. 학교 웹사이트를. Line away. 즉시. 네. 들어가 보세요. Do you know what you're doing? To be true. Be trying. This guy. Good night. That's right. To be able to walk away. I don't think we'll be able to do this. Oh, not to be able to correct me. I don't know. That's right. 지금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빨리 진로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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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4피지연. 어? 4피지연. 아까 그 부분이고요. 진로계획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멘토링 프로그램 등록해가지고 검사를 받았고, 결과 기다리고 있고, 그 프레젠트에 의해서 그거 얘기할 거다. 자, 그 다음 단어들 나와있는데, 프레젠트에서 발표, 멘토. 여러분 멘토란 말 들어봤죠? 어, 멘토. 경험 없는 사람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조음과 도움을 베풀어주는 유경험자 선배. 사인업 4는 신청하다, 등록하다, 가입하다. 레지스터랑 맞습니다. 레지스터. 등록하다 얘기해주시죠. 신청하다, 레지스터. 그 다음 라이더웨이는 곧바로 즉시 라는 뜻이 되어있고, 그 다음 위로 올라옵시다. 스피커. I need to let. 나 배울 필요가 있어. How to manage. 의운사 특정서 또 나왔네요.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properly, 적절하게. 적절하게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나 배울 필요가 있다. 배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에 AI 써야 됩니다. 알았죠? 적절하게가 처음 매니지를 수직하고 있어요. 된다면, 투분양 의사 수직하는 건 부사문 써야 돼요. 알았죠? proper 쓰시면 안 됩니다.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I think, 나는 생각해. 이 표현이 계속 나왔죠. I think you should. 나는 네가 write a daily calendar. 하루하루 일과표, 계획표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쓰면 시간 정리 잘 되죠. 그 다음, Hey, what's troubling you? 이것도요. 상대방에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고 걱정하는 거 보일 때 쓰는 말이죠. 무엇이 너를 트러블 있게 했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급하냐. 그래서, 너 무슨 고민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 I'm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아예 수거처럼 외우세요. 몸에 관하여 걱정하다죠. I'm worried about next week's math test. 다음 주에 수학 시험에 관해서 나 걱정하고 있어. I think, 또 나왔죠? You should join the study group after class. 방과 후 공부 그룹에 네가 가입해야 된다고 나를 생각해. All right. 알았어. Thank you for your advice. 조언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됐네요. 그 다음요. 샘플 다하러 오세요. Hey, what's troubling you? 이것도 나오네요 계속요. 자, 뭐를, 너를 곤란하게 하니? 너 무슨 문제 있니? I'm fucked. 이 문장은 좀 불필요하세요. B예요. 이 문장에 드리면 I 주어고요. Find가 동사고 It은 가짜 목적어입니다. Hard 목적격 보호고요. 총정사 이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감옥 직목 문장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성형화됐던 본문이 됐던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 알았어. 어렵다라는 거예요. To get to sleep these days. 요즘에 잠자리에 드는 게 참 힘들어요. 잠이 잘 안 온다는 얘기지. 그치? 잠자리에 드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I think you should take a warm shower before going to bed. 잠자리에. Before는 전차로 쓰여서 Boeing 써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 Take a shower. 샤워할 때 takeer는 운동사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라. 그치? 그치? 부으면 되죠? 그치? 안 씻어서는 문제지. 그 다음은요? 되게 많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라. 미지근한 우유 한 잔 마셔라. 그치? 미지근한 우유 먹고 살살 해가지고 잠 못 자라. 자. Alright. 좋아. Thank you. 너희들 친구 맞지 않으세요? 고마워. 친구해 주셔서 고마워. Hey, what's the troubling you? 무슨 문제야 돼? I'll be worried about next week's job interview. 부직 인터뷰죠. 연접이죠. I think we should learn how to do it again. 네가 인터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좋아. 조언해 주셔서 고마워. 안 하는 거지. 스페이지. 알았다. 알았다. 잔치. 알았다. 알았다. 이리 와는 손님을 뽑기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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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5페이지로 봅시다. 이건 6페이지로 끝나네요. 금방이네요. 자, 5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 특별 초대선님은 조서연씨입니다. 그녀는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 제작자인데, 후 주격 관계되면서 도움을 주었던 애니메이터 제작자입니다. 애니메이터입니다. 뭐하는데? 여기 2가 생략된거죠. 써도 되고 아셔도 됩니다. 헬프는 목적으로 2 정사를 취하는데요, 2는 생략 가능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도움을 주었는데, 뭐, create, 만드는데 도움을 준 애니메이션 제작자입니다. 몬스터스 인, 이거 INC라고 써있는게, 인커플레이션의 약자에요. 회사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몬스터 주시켜서 한번 들어봤을거에요. 애니메이션이요. 애니메이션과 파이딩 니모, 니모를 찾아서, 앤 픽사, 픽사에서 니모를 찾아서와 몬스터 주시켜서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던 애니메이터입니다.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니모를 찾아서, 그 다음에 2편이 도리를 찾아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게, 저거 뭐죠?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어? 토토로. 어. 10번은 본거 같아요. 토토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참 잘 만드는거 같아요. 니모를 찾아서는 정말로 재밌고, 도리를 찾아서는 니모밖에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재밌었던거 같아요. 어. 물론, 처음은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았죠. 나는 좋아할게 됐는데, 알았지. 만화는 내 체질이 아니라고. 나 어렸을 때도 만화는 별로 안 좋아했던거 같아요. She has become, 그녀는 되었습니다. A role model이 되었습니다. He has become, 현조하려고. For many teenagers. 많은 시대들을 위해, 시대들에게 role model이 되었습니다. Let's right come. 환영해주세요. Chashi 아줌마. 이렇게 불러고, 그 다음요. Thank you Alex. Alex. 감사합니다. We have several teens at the studio. 우리는, 여기 스튜디오에 10대 중 몇 분이 계신데요. Who. 주격관계대명사. 이거, At the studio 바로 묶으세요. 선행사, teens 얘기하는 겁니다. 했나요? 사람이니까, Who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Who입니다. Once. Teens. 복사라서 want, s. 없습니다. 주격관계대사 나오면, 꼭 동사의 수익증을 심하라 그랬어요. 원하는, 몇몇 10대들이 있습니다. One, one. One, two. 투구정사. Ask. You. 원트답에 투구정사 목적으로 치여, We are. To ask. Ask는 준동사로서 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로 쓰인, 4형식 구조를 또 받습니다. 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 몇몇 10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Ask는, 3형식, 4형식, 5형식 다 쓰입니다. 알았지? 5형식에 쓸 때는, Ask 목적어 투구정사에요. 목적어가 투구정사하기를, 요청하다의 뜻입니다. 여기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해서 4형식이 되는거죠. 너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 미진씨, 미진양, Do you have a question for? 이 사람한테 질문할거 있니? 그랬더니, 이제 10대죠. What did you enjoy? 당신은 무엇을 즐겼습니까? Doing. 하는 것을. 언제? The most. 가장. 가장. 뭐하는 것을 즐겼었나요? When you were king. 당신이 10대였을 때. I enjoyed. 저는 즐겼습니다. ing. ing. 정렬이. 나는 watching animation, 인쇄에서 애니메이션 보는 것을 즐겼고, I enjoyed drawing the characters. 캐릭터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That. 죽격 관계되면서. Characters가 선행사 복수라서, A 써줘야 되고, In them. 대미 가르치는 것은 애니메이션이죠. 됐나요? 그 애니메이션 안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을 그리고, 애니메이션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옛날에. 여기 대승, 죽격 관계되면서. 대문 애니메이션을 받는, 지시대 명상. 알았지? 됐어? 어. 뭐 가르치는 건지, 꼭 목적으로 받으시고요. Hello. My name is Sam Smith. 얘도 10대인가봐요. 질문할까? I hope to. 나는 희망해요. Become 되기를, An animator like you. 당신처럼, An animator가 되기를 원합니다. Do you have some advice for me? 저를 위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Bring in. 분명사 조언은 단수치급. Bring life to an object. 여기 봐. Bring life to 하면, 뭐뭐에게 생기를 불러넣어 주다. 이 뜻이에요. Life가 목숨의 뜻이 있잖아요. 목숨을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생기를 불러넣어 주다. 사물에다가 생기를 불러넣는 것은 Is the key to ing. 별표 하세요. The key to ing. 여러분 나이 때도 저 외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The key to ing. The key to ing.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뒤에 2 정서 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았죠? 여기 2, B 있으면 틀립니다. 흔히 ING 꼭 체크해요. 저는 사물에다가 생기를 불러넣는 것이 니네 키라는 말은 열쇠라는 것도 있지만 키포인트, 키워드 이런 말 들어봤잖아. 핵심, 중요한 이런 뜻이죠. The key to being. 되는 것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애니메이터가 되는 것. 애니메이터가 되는 것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I think issued 우리 아까 봤던 표현도 나오네요. 나는 생각해요. 네가 practice. 연습해야 된다고. 여기 ING. Practice는 ING 번호입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생각해요. 네가 연습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하네. As one, as possible. 가능한 한, 너무 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As soon as possible라는 말을 들어봤죠. Asap. 가능한 한, 빨리. 우리나라에서 무슨 표현이냐. ASAP. 핵님. 여기 As soon as possible입니다. 가능한 많은 감정들. In your brains. 너의 그림에. 너의 그림에 많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 문장은 좀 중요하네. 꼭 체크하시고. 알아두시고요. 알아두시고요. 가능하나, 뭐고하게. 됐어요? Great advice. 아, 좋은 조언이십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Now let's take a short break. Take a break. 잠깐 쉬다죠. 우리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 2, 2, 3. 얼마, 2, 3. 얼마, 2, 3. 그죠? 잠깐만 쉰대요.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펜솔 다 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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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에서도 Nabuco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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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성연에 관련된 그게 여러분 그냥 읽어보라고 참고로 준 건지? 아니면 시험물에 들어가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알았죠? 꼭 말하다가 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조성연하고 또 누구 나왔죠? 색상활도 나오지 않았니? 니네 프린트에 있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그럼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크 조커버그. 유명한 애죠? 뭐 만든 애예요? 선생님 안합니다. 앱 다운받고 회원가입했는데요. 그걸 볼 시간이 없어요. 카톡보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볼 시간이 없어요. 네네들은 대부분 다 그러고 봐주세요. 그죠? 네네들 핸드폰 끼면 페이스북, 유튜브 끝. 그치? 그거밖에 안하지. 솔직히 이거. 또 뭐 하는 거 있어? 뭐 하면 돼? 게임? 뭐요?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 어. 인스타를 알 수가 없군요. 그래? 인스타가 저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카스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치? 난 카스는 노인들들이 하는 거고 인스타그램은 젊은이들이 하는 거죠. 그죠? 역시 우리가 알 수 없군요. 마크 조커버그. 갑시다. 지갑은요. 컴플러 프로그램을 하고요. What has he done?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He has created. 현저 알려로 불러왔으니까 현저 알려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는 만들었습니다. The world's largest social network service. 세계에서 가장 큰 social network service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봐. largest는 최상급인 거 알죠? 원래 최상급 앞에는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소유격이 있으면 더 안 써줍니다. 알았지? 그래서 더 없습니다. The world's largest. 더 없어요. 끝나요? 이거 페이스북 만들어냅니다. Teenage hobby. 10대 때 취미는 뭐였는데요? He enjoyed. 그는 즐겼습니다. Enjoy다는 아이인지요. Using computers.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 즐겼고. And, 그리고 writing. 병렬입니다. 그는 또 뭘 죽였어요? 쓰는 걸요. 아, 쓰는 걸요. Software application. Software app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writing, 쓰는 것을 즐겼습니다. My hobby. 내 취미. Using computers. 그래서 취미는 컴퓨터잖아요. 회수 만들었으니까 취미가 컴퓨터 상황이겠죠. 그지? 그 다음, Your own. 그래서 JK Rowling 그랬죠. 얘 누군지 알죠? 뭐 쓴 사람입니까? 헤리코러 시리즈 쓴 사람이죠. 돈 첫 벌었죠. 그죠? 여러분도 공부를 때려치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헤리코러와 비슷한 작품 하나 쓰시면 대박입니다. 꼭 쓰실 것 같아요. 자, 작은 나무리스트 소설가고요. What has he, she done? 그녀는 무엇을 쓰겠습니까? She has written the Hanforer 시리즈를 썼다. 티민이 취미는 10대 때 취미는 She enjoyed reading books. 독서하는 걸 즐겼고, and it was articles. 신문기사 읽는 걸 즐겼다. 그래서 reading books and articles 이렇게 되는 거고. 내 취미는 reading books. 독서하는 것이다. 아래는 다 해석인 것 같고. 그 다음. 아니, 뭐라 또 있구나. 아니요, 없죠. 그죠? 아, 있네요? 네네. 자, Who is your lover and their own mother? My lover and their own mother is Mark Zuckerberg. Who? 아, 위에 했던 말이 똑같네. 그리고 그는 Price Created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뭐라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네요. 한국어로 보입니다. 알았죠. What did he like doing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뭐 하는 걸 좋아했습니까? 그랬더니 He enjoyed using computers in writing software application. 아까도 했단 말이에요. Who is your lover and their own mother는 누구니? 어, 다른 애 나왔다. Taylor Swift 나왔네요. Taylor Swift 유명한 애죠. 여자죠. 가수입니다. Serious or right죠. 얼굴은 모릅니다. ~~ 기사만 많이 봐서. Taylor Swift 나왔르 어른에 대한 Taylor Swift 인데 Swift 인데 그리고 그녀는 Wrote, Suck, 이렇게 Comba 다음에 주격각황에 나와서 나오면 End, 여기서는 She라고 만들면 됩니다. 알았지? To는 End, She로 바꿨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그녀는 Suck, Suck, Multiple 여러 개의 히트 송을 썼고 원은 없다. 팩트카드의 뜻이 원점이다. 이기다는 나중에 뜻이에요. 알았죠? 얻었어. 카운트리스. 슬수없이 많은 상을 받았어. What did she like to do when she was young? 어렸을때 뭐하는거 좋아했다니? She enjoyed writing poems and playing the guitar. 시쓰는거 좋아했고 그 다음에 기타 연주하는거 좋아했다. 여러분들은 뭘 좋아했나요? 여러분 지금 어리잖아요. 어렸을때 뭐했어요? 앞으로 그럼 뭐하는줄 알겠네요? 그죠? 뭐하는거 좋아하나요? 영화보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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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영화보겠네요. 재밌게 즐기세요. 영화보는거요? 선생님도 영화보는거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도 책읽는거 좋아했고 그래서 내 꿈이 먼저 하니 정말로 돈이 많다면 아무것도 안하고 책만 읽고 싶거든요. 책 읽는거 되게 좋아하고 영화보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악듣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친구가 없어서 그냥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내 롤모델은 아이씨 내 롤모델은 마크 정커버인데 얘는 만드매야 승희의 가장 소셜 네덜 사용도 안드리고 그는 즐겼대. 컴퓨터 사용하는거 앤디드 이거 썸부턴 백케이션이 이거 쓰는거 좋아했대 나 즐겨 컴퓨터랑 즐겨 또한 I'm going to 다 할거야 내 최선을 다할거야 어 이건 좀 말리네 So I'm going to do my best 나 최선을 다할거야 To become 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Like him 그처럼 변하네요 다음요 샘플 헬로 클래스 안녕 친구들아 내 롤모델은 테일러 스위프티야 그녀는 그리고 그녀는 썼어 다양한 히트송을 썼고 그리고 쓸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받았어 카운터 리스 쓸 수 없이 많은 그녀는 즐겨 써 실드를 쓰는거 여기서 시 가사 얘들아 노래 가사는 노래 음악 빼버리면 신구 알지 그지 가사 쓰는거죠 그리고 쓸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받았어 그녀는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는걸 즐겼어 10대 때 나는 즐겨 플레이 기타 하는거 그래서 I'm going to do my best 최선을 다할거야 되기 위해 sing a songwriter 우리나라에서도 sing a songwriter 라고 얘기하죠 가수이면서 노래 만든 노래 그죠 그녀처럼 읽어보세요